제이어씨 오늘 어머니 뭐셨습니까? 어.. 좋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오늘 안 오셨습니까? 아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보고 계실거에요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 되실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인성이는 모닝빵인가? 아니 모닝빵이 뭐에요? 모닝빵을 먹냐 뭐 이런거 아닌가요? 인성이는 모닝빵인가? 모닝빵이라는 빵이 있어요 오늘 일어나서 모닝빵처럼 먹냐? 갈망이 갈망이 처음에는 이제 동걸로 시작해서 빵까지 가야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홉 글자로 대답을 해야 되는거죠? 오케이 모닝 모닝 해도 오? 뭐 나올거 같은데? 제가 두 글자로 나왔거든요? 세 글자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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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글자 나왔어요? 로 모닝 결국은 그냥 모닝빵이란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모닝빵 저 이런건 못살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재밌찍하게 말씀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모닝빵 모닝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건데 네 모닝빵 아기토끼 귀여운 비결 아기토끼 귀여운 비결 아기토끼 귀여운 비결 지..저.. 지어줘 우리 한번 볼까요? 아 귀토끼 희민이 새로운 수식을 얻었죠 아 귀토끼예요 와 저 진짜 할 수 있거든요 희민이 보니까 저 위에 가족분들이랑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네요 너무 괜찮다고 지금 여러 가지 소음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일단 사과 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영민이 형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카운터 카운터 드릴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SF9의 공식 프리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SF9은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F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고마워요 싸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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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쪽에 있는 판타님도 너무 고마워요 다 수고했을 때 계속 뒤에서 열심히 흘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조심히 가고 앞에 있는 판타님도 너무 고맙고 머리 인사드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